어천에 어떤 처녀가 10도 가기 전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난리가 났어요 엄마 아빠는 막 추궁을 하고 매를 들고 해가지고는 도대체 애 아빠가 누구냐 그랬는데 그 아가씨가 애 아빠로 지명한 사람이 뜻밖에도 동구박 절간에서 수도를 닦고 있는 어떤 스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덕이 깊기로 무지무지 유명했던 스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모님은 동네 사람들과 함께 가가지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 욕설을 퍼붓고 뭐 네가 뭐냐 그러면서 욕을 했겠죠 그러고는 당신이 아버지니까 책임을 져라 그러고 막 애를 맡아 기르라고 욕박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그 스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좋지요? 좋아요? 그랬어요 진짜 아빤가 보다 그래서 이제 애를 바닥에다 팽개쳐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애를 탁 끌어안고는 쓰다듬다가 이제 젖을 먹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모를 찾아서 아기를 돌보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뭐 이 스님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진 거는 둘째치고 아예 그냥 인간 취급을 못 받은 거예요 어떻게 겉으로는 뭐 성덕이 훌륭한 것처럼 그러더니 뒤에서 못할지 할지 다 했다고 그러니 뭐 아무도 찾아온 사람도 없고 그 누구도 이제 그 스님한테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꼬박 흘렀는데 아기를 낳은 처녀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거짓말한 거를 건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아빠는 옆집 총각이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또 난리가 났어요 이 엄한 분을 갖다가 그냥 완전히 땡중을 만들어 보내놨으니 이게 뭐 어떻게 될 거예요 그냥 부모님은 네가 이러면서 엄청 또 혼났겠죠 그러고는 이제 동네 사람들하고 또 다 같이 몰려간 거예요 그냥 무릎을 탁 꿇고는 정말 죄송하다고 막 엄청나게 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기를 이제 되돌려 달라고 이제 우리가 키우겠다고 그러니까 스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좋지요 좋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역시 성덕이 끝내주는 스님이었던 거죠 아 그래 어쨌든 억울할 텐데 누명을 썼지만 알았다 일단 내가 키우고 또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니까 그것도 용서해주고 결국 사랑의 마음이 미움을 이겼던 거죠 오늘 복음에서 보면 헤롯의 미움과 욕심으로 아무런 죄도 없는 숨입니다 단순히 한 인간의 미움과 욕심으로 목숨을 잃게 되었지만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생긴 일이었기 때문에 뼈로 공포하고 오늘날까지 그 추기를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스님의 사랑으로 마을 사람들의 미움의 마음을 잃었듯이 헤롯의 미움과 욕심도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는 알게 됩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욕심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결국 헤롯의가 어린아이를 죽였듯이 우리도 헤롯의와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과 같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미움과 욕심의 마음을 갖고 살 때 우리 자신도 헤롯의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하고 정말 그 미움의 마음을 욕심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비움의 마음으로 우리가 승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신앙생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